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총장 정흥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1, 2, 3강을 보았고 오늘 4강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타이틀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라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적인 삶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선교적인 삶이라는 타이틀을 연결시켜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54장이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장막털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성경 9절을 보면 우리 원어에 보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이 사람이 거주할 만한 곳이 되게 하라 이렇게 원어적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이 더 잘 번역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사람 살 만한 곳이 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구의 사진을 담아봤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휘황찬란하고 우주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밖에 타 나가서 이 지구를 바라볼 때 항상 나오는 탄성이 와 아름답다 멋지다 이 지구의 모습을 보면 그런 외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줌인을 해가지고 지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줌인을 해서 이 지구를 쭉 들여다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곳만 있을까요 그렇게 사람 살 만한 곳이 많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못 먹는 기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질시가 있고 여러 가지 테러가 있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는 많은 안 좋은 소식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널드 히겐스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벌써 오래전에 지구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런 위험성이 있다 라는 걸 지적을 했어요 이 여섯 가지로 먼저 빠른 인구의 증가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요소라고 보는 거죠 이 여섯 가지가 인류가 살아가는 데에서 위협적인 요소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기근의 증가 지금도 물 때문에 음식 때문에 기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원 고갈 분명의 발달과 더불어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여러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 파괴 세계적으로 지금 주시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연 파괴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핵의 위협 우리 한국이 지금 아주 피부에 와닿는 위기의 상황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핵의 위협이 있고 여섯 번째는 조절할 수 없는 기술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새로운 종을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현대 문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조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섯 가지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르날드 히겐스가 이 여섯 가지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보듯이 아름다워만 보이는 그 지구가 인류가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이 여섯 가지로 위협을 당하고 있다 저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그 위협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인류가 이런 모습을 머리를 맞대고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이 위협을 해소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 결론적으로는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일곱 번째로 야 인류가 진 죄악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왜 선교를 하고 왜 전도를 하는가 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여기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람이 살만한 곳이 만들겠는가라는 것이에요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돈 갖다 주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집을 저지고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고 사람들이 안정되게 살면 그냥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하겠나요 그렇지 않음을 성경을 통해서 눈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어떤 환경으로 되지 않을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의 문제인 거예요 이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장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보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관계성을 무엇으로 회복할 것이며 인간의 환경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부분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우리는 여지껏 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고 천지만모를 만드시고 죄악된 인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그분이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지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지 이에 대한 사실들을 언급해 주고 있으며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죄인으로 전락한 우리들이 무엇으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울도 똑같이 경험해 본 사실이며 그것을 통해서 또 자기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성경 9절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믿음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인용해 봤던 사도행전 20장 21절의 말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우리의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거고 하나님 사람들이 먼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하려는지 우리가 이미 봤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너희들이 다니면서 무엇으로 저들이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하려는지 가서 물질적인 걸 주원들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것을 충족시킨들 그것으로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도 마울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열정을 배웠고 경험했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신이 없다 구약에서는 계속 누누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고요 신약에 돌아와서도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다른 길 없다 다른 진리를 통해서 되는 거 아니다 다른 누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 라는 것을 단호하게 천명하시고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 살만한 곳이 되도록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전 강의를 보면 사도행전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바로 연결해서 보면 또 우리가 이 성교적인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데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목적이 무엇이고 왜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자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정황들을 주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혼자 우리를 남겨두시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만 받아도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울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비전과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된다면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냥 평탄했나요 그냥 평안하고 그냥 좋게 좋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나 아니잖아요 매도 맞았잖아요 감옥에도 갔잖아요 쫓겨도 봤잖아요 굶어도 봤잖아요 그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정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했느니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주의해서 들어야 될 딱 세 단어가 있습니다 걔는 뭐뭐뭐 안에서 영어의 in이죠 in 뭐뭐뭐 안에서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영어의 through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 단어는 모두를 위하여 for all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를 잘 유의해서 마음속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정말로 창세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를 나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부의학에서는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in God 하나님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셨고 이끌어 가셨고 그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보게 됩니다 through through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구의학에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선택해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through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역사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케 하셨고 그래서 in God through Israel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요? 결국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이 죄인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려는 그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대상은 for all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해서 이스라엘만 구원시켜주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창조주의신 구원자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대상이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for all이네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 구원의 열심 그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고 배웠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디모대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주어는 하나님이고요 동사는 원하는 이라 거기에 중간에 내용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이 죄인된 인간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선택된 백성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요 무엇을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그 질문을 궁극적으로 던져볼 필요가 있고 그 선교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을 소개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윌리엄 케리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 분이고 1793년 인도에 들어간 영국 선교사로서 그가 고통 많이 받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지금의 인도를 봐도 힘든데 보십시오 1700년대 1800년대 인도를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나라가 어떤 삶의 상황에 처해 있는지 결국은 자기 아내도 자기 아들도 죽는 그런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문화를 적응하고 언어를 배우고 그 삶 속에 적응한 과정에 몹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타이틀을 붙일 수 있으며 그가 이루어놓은 그 사역들이 학교를 만들고 고아원을 만들고 그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여러 다양한 사역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엄청나게 많은 그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는 자기 자신이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갔는데 그가 외친 그 사역과 삶의 모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게 영어 문장으로 쓰면서 조금 주위에서 우리가 들어봐야 될 단어 두 가지를 연결한 겁니다 From God For God From 결국은 다시 마태복음 28장 18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그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다 자기 잘난체하고 말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윌리엄 캐리가 엄청난 선교 사역의 일을 감당했지만 그것은 자기 능력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대한 일을 행하려는 기대 비전이죠 내가 말하는 대로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그를 통해서 행할 일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나 삶의 정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사도 바오를 연결시켜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부터가 아니죠 from God, from Jesus Christ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 거야 네가 힘들어도, 네가 어려워도, 네가 슬플 때도, 네가 기쁠 때도 네가 눈물을 흘릴 때도, 힘든 상황에 처할 때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윌리엄 캐리처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있는 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석으로 제 자리를 삼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석으로 제 자리를 삼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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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여라 라고 한 것처럼 윌리엄 캐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Attempt great things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For me가 아니라 For God 그래서 그가 사도 바오리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즐거워한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 것은 다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한순간에는 놓아야 될 것이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 있는 것도 다 없어질 것들인데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For God 한 단어를 더 비춘자면 For God's glory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위대한 일을 가만히 있지 말고 시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가만히 간직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달란트르가 작든 크든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활용해서 시도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시도해 나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단어 안에서 통해서 무엇을 위하여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늘 끊임없이 성경 안에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를 언급하라면 예수 안에서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인 그래서 내가 먼저 경험한 사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인이라는 단어 안에는 경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인가 그래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한 것이고 through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은 through me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 대상은 그냥 내 지협적인 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온 지구를 향하여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관점과 세계관은 온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온 인류 속에 있는 걸 모든 종족과 민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죄인된 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과 구원의 열정을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익힌 자들이 행하여야 될 부분들인 겁니다 스타드 바울을 얘기를 했고 윌리엄 케이리를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나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성경의 전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노라고 하는 그 강한 열심과 열정을 보게 된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디보드 전서 2장 4절처럼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우리가 익혀 나간다면 우리의 삶이 기쁠 것이에요 여건과 환경과 조건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비전이 살아 움직이는 한 우리는 기뻐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비전이 있는 거죠 윌리엄 케이리는 그게 비전이잖아요 기대하고 어템트 시도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내가 기대했고 비전을 갖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고 그러실만한 분이십니다 2사에서 54장 5절에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는 너를 치우신 네가 내 남편이라 너 만들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와라 온 땅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 여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지엽적이 아니잖아요 어느 특정한 민족에게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유대 종교로 빠졌는지요 그것은 그들이 선민의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우리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 이런데 그 의식에 빠져버리니까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신약으로 못 넘어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온 땅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니면서 바로 그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하려는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바로 살아가는 곳이 사람 살만한 곳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든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댐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를 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림을 받았습니다 충선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